안녕하세요. 문성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동영상으로 찾아뵙는 이유는요. 바로! 어제 캐스팅 공개가 되었죠? 2017년 창작 뮤지컬 최고의 기대작! 바로 1위로 선정된 뮤지컬 벤넷더! 새로운 뉴페이스와 소카루!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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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금 프로필 촬영과 어제는 프로필 촬영을 했고 오늘은 영상 촬영을 하고 있죠. 뮤직비디오와 여러가지 트레일러 이런 영상들을 여러분들께 그런걸로 먼저 찾아뵙고자 이렇게 열심히 오늘 야외에서 땀을 흘리며 촬영하고 있습니다. 1년만에 돌아오셨는데 어떠세요? 이거 홍보 영상이 아니라 인터뷰인가봐요. 인터뷰도 같이 하는거죠. 1년만에 돌아왔습니다. 1년만에 돌아오셨나요? 구경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으셨죠? 이번에 이윤 역할을 맡았습니다. 멋진 이윤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리세요. 이윤이 멋진 역할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11월에 여러분들을 만나뵙겠습니다. 11월 10일부터 2월 4일까지에요. 동숭아트센터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무슨 놀이죠? 동숭아트센터에서 여러분들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망하시고 날씨 좋으니까 많이들 놀러다니세요. 여기는 북촌이에요 여러분. 북촌 되게 좋네요. 경찬만 경찬만 보여드릴까요? 이 밑에는 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